이랜드월드에서 전개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앰버서더 김연아와 함께 Run Your Way Run Your Way 캠페인을 29일부터 시작합니다. 이 캠페인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러닝을 독려하며, 초고부터 전문 러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러닝 콘텐츠를 제공합니다. 1080, 880SC 트레이너, 봉고, 모어 등 대표 러닝화와 RC쇼츠 등 기능성 의류를 소개하며, 앰버서더 김연아, 전 마라톤 국가대표 권은주 등 러닝 마니아들이 추천하는 러닝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러닝 이벤트와 함께 배기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띱띱과의 캠페인 영상도 공개됩니다. 뉴발란스의 첫 하프 마라톤 행사 2024 Run Your Way HALF RACE INCHEON도 3월 30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. 이 캠페인은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, 추천 가이드 상품은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